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생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현역댁끼리 한번 싸워보자고 붙었던 첫 번째 시험에서 1등급 컷을 봤더니 44점, 2등급 컷을 봤더니 41인가 40인가 3등급 컷을 봤더니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37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을까 36일까 35일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일단 1컷이 44점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현역분들끼리 공부하시면서 3점짜리를 2개 틀린 건데 2등 컷으로 떨어진 분들이 3개까지 틀렸다는 건데 오답률 1등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틀렸던 10번과 관련된 환경윤리 문제 결코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환경윤리는 제가 자연관리 공부시킬 때 싱어와 레건 계속 비교시켜도 했잖아요 레건은 동물실험 전면 폐유론자다, 의무론자이다 보니까 여지는 항상 누가 열리냐면 싱어가 열린다, 동물실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10번을 맞췄을 때고 18번, 번호 문항이 좀 그렇긴 하지만 18번, 윤사도 18번이 어려웠는데 18번 또 자연과 윤리 맥락이에요 칸트인데 칸트는 동물의 권리가 인정이 안 되지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냐면 동물을 직접적 의미의 대상으로 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잘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세세한 포인트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거야 18번 틀렸고 10번 틀렸고 공부하다가 7번, 7번 틀리고 왜 내 탓해요? 포털사이트에다가 김종익 오개념해서 김종익이 차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지 거기 포털사이트 말했잖아 열심히 본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그거예요 검색해보는 거야 지금 검색해봤더니 내가 무슨 오개념이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어떻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입니까? 정의의 원칙에 싸우자 그래? 아니지 정의의 원칙을 내가 근거로 싸우는 거지 그 근거로 싸울 때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 법은 당연히 대상이에요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글을 올리신 분 그렇게 이제 7번 행운의 숫자 7번도 틀리고 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 했는데 지금 14번 문제 분배 파트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는 부분들이 항상 고난다 5가 자연과 윤리 그래서 등장하는 또 칸트 자연관리 비교 문제 14번 분배적 정의는 올해 왈처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된다 했잖아 분배적 정의는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롤스 때문에 틀렸는데 분배적 정의는 어렵다 어려운데 노직의 소유권의 개념 같은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확립했어야 되고 14번 문제를 해결하고 났지만 11번 문제 12번 문제 12번 11번 11번제 형벌 그 다음 12번은 올해 생윤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건 또 사회계학술 중요하다 했죠 국가의 권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호모 폴리티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채점하다가 내가 생각할 때 화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2번 문항부터 틀린 아이들이 있거든 2번 해외 원조 베스트 5 안에도 또 들어가죠 해외 원조와 관련돼서 부의 균등 분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전 지구상의 부를 가져다 균등 분배 시킨다? 이건 어떻게 해? 각국이 모여? 모여가지고 우리 부를 다시 나누자 이렇게 나눌까? 이거는 비상식적인 선지인데 비문이에요 비문 근데 이제 채점하다가 그런 거지 2번 틀렸어 2번 그었어 2번 그었고 하고 나서 3번 묵자 밥 묵자는 건 기억나지만 묵자가 뭐라 했지? 3번도 그어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서 7번 행운의 숫자 7번 그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그었어요 한 장 넘겼더니 11번 12번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너무 그러지 말고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학교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수업 받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고 친구랑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한 이런 현실 가운데 잘 첫 번째 치렀는데 이 치른 시험을 가지고 현실 잘 한 다음에 달려가 봅시다 지금 생윤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시라고 6시간, 8시간 안에 끝내는 생윤 면밀히 들어가면 6시간이고 플러스 모의고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도 들어봐요 한번 들어보고 땀나는 시간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할 때 지금 여러분들 현역 분들 뿐만 아니라 N수생 분들도 점검 중요하니까 세미파이널 생윤 지금 5회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구매해서 풀어보시면서 하나하나 6평, 9평 대비를 잘 해봅시다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던 건 당연한 거고 1번부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틀렸는지 짚어봅시다 한번 1번 가브리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옳고 그르다 등의 도덕적 언어 의미,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건 메타 윤리학 입장이라고 했죠 언어의 의미, 의미론적, 논리론적,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인식론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인식이 되더라라고 하면 인지주의, 안 되더라면 비인지주의 대표 입장이 이모티비즘, 정의주의, 정서주의, 그리고 명령일 뿐 규정주의 있다 했죠 도덕적 진술은 참과 거짓 판단의 대상인데 참과 거짓 판단의 대상이 된다가 인지주의 그렇지 않더라가 비인지주의입니다 메타 윤리학이고 을, 윤리학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 생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하니까 학제적 성격 갖고 있는 실천 윤리학 1번 문항의 대표 내용이죠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원리의 정립을 주대 목표로 삼는 것은 규범 윤리학에서 하는 거죠 윤리학은 도덕현상의 객관적인, 도덕현상의 기술이에요 윤리도 기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기술 윤리학이고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된다 대표 문항입니다 지금 실천 윤리학 다음 4번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인식론적 연구하는 거니까 메타에서 하는 거고 윤리학은 도덕, 명제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자들이 사용했던 명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메탈약은 규범 윤리학이 사용했던 앞선 명제 전제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메탈약은 규범 윤리학이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니까 원래 메탈약은 규범 윤리학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라는 선지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에 3번이었죠 성립이 감사합니다.